정말 저 캠핑장 다니고 편한 곳으로 놀이를 다녔는데 이렇게 정말 뷰 잘 나오고 이렇게 오지스러운 캠핑장은 처음이에요. 와 정말 오지스럽습니다. 저는 오지가 좋아요. 제가 원하는 캠핑이 바로 이런 거예요. 편한 캠핑이 아니라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야 힘들게 그 짓을 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캠핑하는 게 조금 힘들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캠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캠핑을 하고 싶습니다. 야 뷰 봐 뷰. 자 불멍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이거 다 아시죠? 요거 요거. 아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게 코베아 구이바다인데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우리 밴드 우리 동호회 우리 형님이 싹 다 벗겨가지고 분해해가고 색깔 이렇게 다시 만들고 도색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거. 야 그럼 코베아 구이바다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짝퉁 같아요. 코베아 구이바다? 네 코베아 구이바다잖아요. 근데 이게 짝퉁이 됐어요. 오 힐레베르그 구이바다가 됐어요. 자 여기 또 여러분 자연인 보고 계십니다. 자연인. 초성거리는. 얼굴 안 나와요. 얼굴 나오면 구속자가. 아 예 알겠습니다. 얼굴 나오면 구속자가 없어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홍합탕이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홍합으로 알고 먹는 바로 이 문제의 조개. 이거 절대 홍합 아닙니다. 지중해 담치라고요. 이거 외래종인데. 모르셨어요? 예 홍합은 이 색깔이. 배엘만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네요. 예 홍합은 이 색깔이 아니고 빨갛습니다. 지중해 담치. 이거 외래종에서 지중해에서 배에 묻어온 그건데 약간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리고 독이 굉장히 많이 있는 조개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 아 우린 먹을 거예요. 근데 암튼 알고 계시라고요. 홍합은 비싸서 이렇게 못 먹어요. 진짜 홍합은. 이거 진짜 이거 잘 독 빼고 먹어야지 안그러면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지중해 담치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여기가 서해안이 굉장히 낙조가 아름답기로 노을이 이쁘기로 소문난 곳인데 이장수에서는 안 보여요. 아마 노을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질 건데 여기가 산이라서 좀 안 나올 거고 이쪽은 노을이 안 나올 겁니다. 아 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오프로드 한 20분 와야 되는 길이거든요. 오프로드를. 형님 우리 벌목도로 장작 패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우리 장작 패는 모습부터 한번 실시간. 장작? 자 도끼로 하시려고요? 이거는 도끼로. 도끼가 힘들어요. 아까 벌목도로 하시는 게. 도끼로. 도끼로. 도끼로 하십니다. 네. 실시간. 아 이거 아니에요. 자세 안 나와요. 전문가 포스트 안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아까 벌목도로 하세요. 벌목도로. 편데만 펜다가 이게. 이거 아니에요. 자세 안 나옵니다. 이게. 아 원래 이분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도끼가 또. 저 뒤쪽에. 이쪽. 안 쓰던 연장 쓰시니까. 자 벌목도입니다. 드디어 벌목도로 장작 패는 모습을 보십니다. 보시게 됩니다. 옆에 가시를 잘라내시죠. 위험하니까 가시는 아카시야. 이게 직각으로 안 치시고요. 약간 45도성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치시네요. 보니까. 소리 보세요. 아 찰지다. 이게 위험한 장비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수입대 들어올 때는 날이 안 갈려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시면 안 돼요. 갈면 걸립니다. 보건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간날이에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거의 잘렸어요.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이 두꺼운 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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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치시네요. 이렇게. 돌려깎기. 돌려깎기. 강남언니들이 좋아하는 돌려깎기. 강남언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돌려깎기는. 원래 이게 긴장하셨나봐요. 원래 한 다섯 번 해면 끝나는 거였는데. 앞으로 제가 다섯 번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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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넷. 아유. 택배 없네요. 네. 아유. 화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제가 감성 캠핑을 다녔는데요. 이런 캠핑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 쓰레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지고 온 쓰레기 다 갖고 가세요. 제발. 좋네요. 바람도 좋고. 이야. 이거 아테네 신전 같아. 이제 이거 블랙. 아니다. 아니다. 그거 뭐. 이거 타프 스크린. 타프 스크린. 이거는. 위오 블랙 쉘터. 구하기 어렵답니다. 이것도. 이번에. 10주년 기념 행사 해갖고 행사를 많이. 가격 다운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힐레베르그 20XP 타프. 힐맨 안단테 텐트. 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크레모아 랜턴을 키셨는데 보시다시피 조명이 빨간색입니다. 아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조명을 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캠핑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모른다고 한 분이 그런가.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걸 흰색을 쓰시는데 흰색이 아니고 주광색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레들이 많이 안 옵니다. 네. 맞습니다. 주광색을 쓰시면 벌레가 그나마 덜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님 이거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손으로. 끝내게. 손으로 탁.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아이 prestige 아멘